올해 작년인가 한번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눈 감고 듣고 싶은데 잠들까봐 눈은 못 감겠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호등 체계로 바뀌고 지금 레드 상황이 있는데 확진자 수도 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고 곧 신호등 색깔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뉴질랜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이게 답답한데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끼고 예배를 드리되 또 힘들고 그런 친구들은 점심 또 벗고 있고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시고 하시면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갑갑함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마스크를 끼고 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엄청 답답하고 힘들잖아 왜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또 곧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 순간을 좀 기억하면서 야 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또 기쁨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 순간에 참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레이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준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기준을 잘 잡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 좀 정신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민철 형제가 기도했지만 저도 그 법안이 정확하게 무슨 법안인지 제가 잘 못 봤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는 여자다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여자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만약에 그게 법이 되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민철 형 이제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하네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는 좀 목욕탕이 없어서 여러분이 잘 끝까지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그런 얘기 들을 때 어?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근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시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또 뭔가 이게 무분별한 시대를 살고 있고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릴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런 참 무분별한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여러분 삶에서 정말 진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AW 토저라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문화적 산물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살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그분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시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아야 돼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구분해내는 그 훈련을 매일마다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제사장 지난주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가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참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그 방향은 어디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에 말씀해 보면 이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써서 이 제사장 두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하면서도 또 의아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그럼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물론 경험은 안 해봤겠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써서 그렇게 죽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넨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죽음과 그 죽음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이 제사장의 규례를 보면 금주 그러니까 술을 금해야 되는 규례가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지금 어때요?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럼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그럼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에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삶에 가득 차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와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부분 그리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 잘 알죠? 술 좋아합니까? 관우?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술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술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주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실 때 보면 기쁠 때도 마시고 슬플 때도 마시고 속상할 때도 마시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슬플 때 술을 마신다고 하면 술이라도 마셔야 이 아픔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마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잘 안 떠오를 정도로 우리의 이성을 또 생각을 정신을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안 떠오르게 하는 게 그게 좋아서 이제 술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고 우리가 이성을 잃고 자제력을 잃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술이라는 것이 독주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을 좋아하고 술에 취하고 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들으면 괜찮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이 두 제사장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제사장인 아론과 자손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아 이거 제사장한테 한 이야기인데 우리한테까지 전체적으로 적용할 게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엄밀히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술만 제어하면 술만 조절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술도 그렇지만 이 술 외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술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에는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사업을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할 때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처음에는 잘 해나가다가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또 수익이 내 계산한 것보다 너무나 한참 모자란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정직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하고 내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뜻을 정했지만 이제 그런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때로는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법적인 모습이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편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저렇게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고 회사가 번영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인간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하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긴 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 편법인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결정을 옮겨 나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를 결정해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주일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또 사역도 참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네 인생의 최우선이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는 학교 다닐 때 대학을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 취직을 하는가에 따라서 참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가라 또 열심히 하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적이 잘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요 그럼 뭐 해요? 주일날? 가회하고 공부하고 어쨌든 학원을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매여 있으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일에도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들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했던 그 뜻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가는 것보다 주일에는 학원을 보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게 지금 시기에 더 중요하겠다라고 스스로 타협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혼란이 되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신앙적인 부분을 세상에 양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맡겨주신 것 내가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뭔가 우리가 다 풍족하게 살아가진 못해요 뭐 돈이 많든 적든 다 느끼는 것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똑같이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는 헌금을 안 하니까 이만큼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순간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처음 정했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지고 또 나답과 비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술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각자에게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그 유혹을 참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분별력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비참하게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조금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범죄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범죄하는 것은 어려워요 처음에는 불법 아닌 이런 조그만 편법쯤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지만 그것에 손을 대면 또 그 다음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잘못된 길에까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고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평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유를 복잡하게 갖다 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엉뚱한 기차를 타게 되면 정말 엄청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정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탄마귀는 이 세상에 TV나 라디오나 또 SNS 등을 통해서 교묘하게 거짓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정말 각양각층 그리고 각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뭔가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차 분별력을 상실해가고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욕을 내에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불을 가져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벽돌을 쌓을 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벽돌을 쌓을 때에 그냥 이게 쌓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벽돌을 쌓을 때는 다림줄이라고 해서 줄을 이렇게 대서 줄에 맞추어서 벽돌을 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쌓으면 지각각으로 쌓이다가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높이 가서는 무너지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기준선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선이 똑바로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단단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멋지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은 누구이냐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설계하고 세워갈 때에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하고 우리가 한 달 정도 목장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 연초 또 못다 했던 것 마무리하고 또 내년 초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임원도 새로 세우고 목자도 이제 새로 세우고 사역팀도 또 새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잘 정리가 돼가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막대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좀 인적적인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도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사랑하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반 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티몽과 동력자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또 어떻게 보면 혼탁하다고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참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른 길로 걸어 나가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분별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돼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는 그 순간이 참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사람의 위로보다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 이제 곧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해 가야 될 텐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분명하고 또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